저 불안해요. 뭐죠? 나 혼자만 있으니까 지금 매우 불안해. 잠시만 할게요. 아 네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세이입니다. 세이씨 오늘 혼자 계시네요? 그러게요. 불안해요. 누가 채워지나요? 아이 또 누구를 채워주려고. 외국인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요. 외국인? 다른 색깔의 아이스? 저희가 눈 예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. 어머! 외국인 남성. 만나서 쉽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. 외모인 남성에 만나요? 어떤 분에 만나요? 오마이갓. 그 토르 아세요? 크리스한 소리. 섹시함. 근육질. 내 눈. 벨벳이나 외모인 남성에 원하는 거 있잖아. 진짜 있다. 아이 진짜 또. 나 근데 또 한 번 했으니까 잘할 것 같아요. 아 어떡해요! 익숙한 건데. 아 저 원래 심박수가 원래 높은데. 아 지금은 몇 시에요? 저 95요. 오늘은 좀 차분하네요. 아 누구를 내렸을지? 저 괜히 불안한데 어떡하지? .. 아니. 아 낙하십니까? 어머 어 kidnapping. 아 어떡해요! 아 이상해요! 애드茶ара에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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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. 저 땀나요 지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굉장히 깔끔하세요. 펀치라고 정직해 보이세요. 두근말 좀 하죠. 알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굿은탁. 굿탁. 굿은탁. 굿은탁. 이시빈 세희. 마이네임은 세희. 이시빈 세희. 굿탁. 너무 잘했다. 그치? 지금 최대한 평소심을 유지 중입니다. 88이에요. 두가지 챌린지 하실게요. 30초. 아이컨택. 30초? 눈싸움 아니야. 다시 한번 찾아가주시고 빨리 시작해주세요. 시작. 아 저 못하겠어요. 아 못하겠어요. 아 못하겠어요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? 아 할 수 있죠. 아 어떻게 못하겠어요. 아 아 아 아 아 언제 끝나죠? 어 아 잘했다. 어떻게 해요? 112, 102. 자 두 번째는 스쿼트 스쿼트. 아니 왜 스.. 아 스쿼트는 무슨 일이에요? 지금 하라구요? 아 못하겠어요. 아 서로의 느낌 잡아주시고. 못하겠어요. 괜찮아. 난 엘사야. 괜찮아. 시작. 하나.. 둘 잠시만 이게 잘 될 거 맞나? 넷 다섯 됐어요 이거는 126이요 133으로 올랐어요 섹시한 보자 모델이시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옷 이렇게 하고 이런 니트 하면 안 돼? 다짜랑 보자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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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오빠야? 아 덥다 땀날 것 같아요 오늘 한국인 한국인 조금 조금 즐거웠어요? 네 정말? 네 네 네 네 네 정말 오늘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안녕